보카의 매력적인 몸매로 춤출 때 난 이미 알고 있었어 복가방 유친사랑 최고인 것을 허당이 알려주었어 근거부기의 동풍후원이 복가방을 뜨겁게 달구고 우리들 모두 긴장할 때 사랑의 바나나 주시지 불타는 복가방 방송에서 뜨거운 복가사랑을 사랑의 바나나 주시지 난 이미 알고 있었어 복가방 유친사랑 최고인 것을 허당이 알려주었어 근거부기의 동풍후원이 복가방을 뜨겁게 달구고 우리들 모두 긴장할 때 사랑의 바나나 주시지 불타는 복가방 방송에서 뜨거운 복가사랑을 불타는 복가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